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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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들어 볼게? 가 잡아 어딜 도망가냐고 이 게임 캐릭터도 저건데 배는 벌써 다섯개인데 OP는 졸라 많고 이거 참 벤스카드 어떻게 써야될지 감도 안온다 닉네임 좀 맞춘거 보니까 밖에 많은 애들이잖아 아이고 이상한거 당했네 몬도 사례종 몬도 지금 바쁘다 불칠쓰면 기본적으로 이제 조심하는게 좋을거 같아 이런거 피하는거 조금만 신경쓰면 저거 된다 다리수 다리수 이거 개념없는데? 1레벨에 몬도 상대로 2찍는거 실화야? 개처맞아야지 저를 처치했습니다 몬도의 정의를 저거 먹여살린다 몬도 경제론이다 음 몬도 몬도 몬도가 쏜다 몬도가 쏜다 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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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휘 몬도 똑같 nurture By isms 무 Copenhagen Store 획성 phd 형 Offic 학살 블록 신 오케이, 솔킬 오, 오, 오 오, 솔킬 오, 솔킬 잘하는 바리우스 아니야 서본이 알 수 있다 1레벨 2는 생각해보니까 문도 패시브 빼는 것 때문에 숱딸기 할 수 있어서 나쁘지 않겠네 아래쪽 교전, 탑교전 할 때 근처에서 있으면 핀 열심히 찍어줘요 문도 탕비시의 대왕이다 얘 미야 올라가 줄게 뭐지 이거? 너무 깊은데? 하지만 뭐 잡아보지 뭐 깡통 아래 갔다가 죽어서 갔거든요 이쪽 알아서 재미보면 될 시간이라고 이제 갈거임 일단 다리우스 기완 첩첩 발차하기 Q도 맞추고 옆맞추고 멍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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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킬 잡았습니다 멍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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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탑의 양래들 이정도였나? 으하하하하 뭐지 이거? 결론치고있으니까 그냥 와도돼 빼도되고 미드 살짝 조심하고 깡통 여유가 있으니까 2등만 주지 말자 랄랄랄 어 랭이에요 이번엔 문도 하나하나 간섭한다 위험합니다 문도 3킬 합쪽 블리셔 올라간 것 같아요 맞네요 다리우스 용하패 아니 전령하패 이쪽으로 걸어오면 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괴로우진 않네 2 맞춰주고 좁 좁 막타 나 올라갈까? 나 이제 출발했어? 가고 있다 나이스 내려갈게 나이스 내려갈게 나이스 너무 좋아 자 어디더만 가세요 솔킬 또 당하셔야지 나한테 에에 괜찮아 쟤네 수업보니까 이따가 오레이딘데 얘네 다 어떻게 못할껏 그만 두고 빼고 있어 피닉도 아 뭐 죽어도 조져버리십쇼 안되면 뭐 아쉽지만 다리스 못 컸거든 비닉이면 잡아도돼 다 퓨도 빠졌다 와 카밀만 잡아야겠네 전멸 없어 전멸 없어 다리스 전멸 없어 사내종체 강행한다 나 맞거든 나이스 음 나이스 나이스 내가 해보니까 Q 다음에 W 마스터 해야되는데 2를 해버렸네 오송 이제부터 이제 쳐맞는거 가 많기때문에 W를 찍어주는게 좋아요 힐이 더 좋습니다 흥률도 피식 기준으로 더 많이 나오고 이제 이제 문도에 무지막지한 데미지로 파정도 해주고 블루도 먹었고 궁도 15초겠다 방어막이 있으니까 툭 베이키러 가야지 또 툭 베이키러 가야지 진짜 전형적인 탑솔러다 어 절대 안빼는것봐 나 4킬인가 그런데 다리스가 원래 다 잘 잡는데 어 그래도 성상차이는 어쩔수 없지 음 패시브야 음 Q야 더 따라오면 죽어 뭐 태붔 막 막타 게임 이거 궁이 5초잖아요 여기 기다리면서 내져atten 더 기다리면은 또 다이브 할수 있잖아요 못 넣어 나 이번에 내려갈게 나간 다음에 싸워도 되고 다리우스는 출발한 것 같다 방금 전화 왔음 다리우스 출발 안했대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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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 후고 나 들고 안 써도 될 것 같긴 해 그래 볼거야? 그래 볼거야? 그래 볼거야? 전럭먹으니까 거기 버피기만 하고 아, 문도 개재밋는데? 가봐줘야겠군 에? 정글만 털어도 되겠다? 여기 블루랑 다 나와있는데? 나냐 바텀 밀게 아니 정확히는 탑 끌어들어 볼게? 가져와 봐! 어딜 도망가냐고 좋아! 첫판 빨리 칭찬해 드릴 시간을 드릴게요 칭찬할 시간에 무려 솔킬을 3번인가 4번이나 땄다고? 아, 근데 이게 NVT가 아니네 심지어 S등급도 아니야? 저쪽 아랫동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했는데 나보다 더 높아